진수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 물결표 서진의 관료로 자는 승조이며 익주 파서군 안하년 사람이다 삼국지 위저자이며 진수의 부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마속에 참군을 지냈고 제갈량이 마속을 벨 때 머리를 깎이는 곤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일찍이 촉한의 관리를 지냈으며 초주의 문화에 있었다 진수가 출사한 후 총나라에서 관가 경사라는 벼슬을 지냈지만 황관 황호에게 핍박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다 진나라의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 진수의 재능을 알아챈 사공장화의 추천을 받아 진나라의 관리가 되었다 좌저장랑 양평령을 역임했고 저장랑 파서군중정으로 전임했다 진수는 삼국시대의 저작들을 모아 삼국지를 편찬했다 그는 의나라로부터 선양을 받은 진나라의 신하였기에 의나라를 정통으로 삼국지를 기술했다 의나라와 오나라와는 달리 총나라에는 엄밀한 의미의 사과는 없었지만 진수는 총나라의 관리였기 때문에 총나라 기술의 부족함을 덜 수 있었다 진나라의 장화는 진수의 뛰어난 안목과 탁월한 재능을 칭찬하고 황제에게 추천하려 했다 그러나 장화의 정적이었던 순욱 등의 회방으로 진수는 장광태수로 전임됐다 이후 진나라의 황제는 진수의 재능을 인정하고 치서시여사에 임명했다 이후 모친이 별세하자 진수는 관직을 벌였다 낙양에 시신을 묻으라는 모친의 유언을 따랐으나 고향에 묻어야 한다는 예를 어겼다는 이유로 향당의 비난을 받았다 진수는 삼국지 외에도 고국지, 오시편, 익북기구전, 관사론, 석휘, 관국론, 촉상재갈량집, 을 편찬해 중국 사학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진서, 진수전에서 진수를 평하길, 반고와 사마천을 이어 이전의 전을 이을 자는 오직 진수뿐이라고 호평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